제가 논평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시게 되면 주수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쌀과 한우 가격이 폭락하면 안보 위기가 되니까 적각 안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쌀 가격은 쌀 가격 연동제인가 그런 걸 실시해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식품비가 폭동하면 안보 위기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식품비가 떨어지는데 안보 위기라는 것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논리라는 게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힘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떠들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이고 합리가 되는 것이니까. 이재명 씨의 의식체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그리고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면 모든 그런 정책이나 제도는 다 합법화될 수 있는 것인 거죠. 아주 제가 볼 때는 야멜차게 아마 권력을 추구할 것이고 그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 생각나는 데 다 하겠죠. 왜냐하면 이 양반한테 논리라는 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본인 입에 나오면 다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비가 떨어지는데 안보 위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맨발 걷기 의심광품에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0곳 이상에서 맨발 걷기 지원조례가 제정되는 비이성적 포퓰리즘 사회에서 이성적인 대화와 합리적인 홍보로 의대 정원 정원의 부당함을 알려 여론을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한 뻘짓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의학 자체가 사치인 나라라는 겁니다. 선거 과정을 한 4년간 규명하면서 그런 것을 여러 번 확인한 것이죠. 이성적인 대화나 합리적인 홍보는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천명 늘리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어도 그냥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은 광자의 이익인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광자의 이익인 것이고 진실이라는 것이 애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강자가 함께 돈이 되면 강자와 함께 이익이 되면 그게 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과학이 다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런 것이 어려운 겁니다. 천문학적 이름 점검을 제시하더라도 그냥 쓸데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그냥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이 돼버립니까. 맨발 걷기 이런 것을 개인 차근에서 유행을 하면 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가 다 나와 가지고 뭡니까 130곳에서 무슨 조례를 만들고 이런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론 조작하고 언론사 동원회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만들게 되면 헌법 개정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어느 순간까지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읽어보고 이번에 의사들 뭡니까 때리는 대중 여론 보고 이게 다 같은 명락인 겁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대 40% 이상의 진로 거부를 하면 왜 하느냐고 생각을 안 하고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하도 답답했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야기에 논평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비이성적 포퓰리즘 사회에서 이성적 대화와 합리적인 홍보로 의대 정원의 부당함을 알려서 여론 설득한 것은 뻘짓인 겁니다. 한 분이 이렇게 아니 그렇게 맨발 걷기가 좋으면 맨발로 걷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나오네요. 과학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다 믿는 것이 과학이 되는 거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증 희소질환자 진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서 한국의 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 진로에 문제가 없게 한다는 것은 포장한 말이다. 서울대 비대위와 환자대 의사로 공개 토론회 열 것을 제의한다. 의사 선정하고 여러분들 환자가 만나가지고 공개 토론회 하면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선거에 이런 부정선거 정거를 가지고 토론회 하자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될 겁니다. 이전 사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일방통행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 비대위하고 환자대 의사로 공개 토론회를 열자. 아니 환자하고 의사하고 공개 토론회 어떻게 엽니까. 뭘 가지고 공개 토론회에 열죠.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다고 하지만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학병원 같으면 다 진로를 할 거 아닙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 의료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것이다.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를 강제한다고 젊은 의학도와 의사들의 탈조선을 부추기는 정부라는 거다. 꼭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뭘 위로해야 되는지 위로사고라는 건 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터지지 않아야 되지만 아무튼 간에 많이 떠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의사 정원을 학대하더라도 많이 떠나겠죠.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 알게 됐으니까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전문의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사분 같네. 소화제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서양은 물론이고 동남아나 아시아권에서 길거리에 헤어로를 감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있습니까. 지하철 아니냐 실내는 물론이고 지하도나 그리에스토 헤어로를 감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 것 그것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거는 주소수네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체가 좀 더셨으니까 문신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면 되겠죠. 조금 거북살스럽더라도 세상이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냥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짧은 글을 올리실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저거 왜 하고 다니죠 아니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헤어로를 하고 다니는 헤어로를 하고 다니는 아니면 팬티를 입고 다니는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